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입니다 벌써 우리는 아홉 번째 씹어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이 씹어먹기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우리 풍말기들이 9월 모평을 좀 잘 보기 위한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한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씹어먹기를 준비했었고 벌써 우리는 아홉 번째 씹어먹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풍말이들 수능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 9월 모평에 온 힘을 다해서 오늘도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풍말이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은 더 조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짐을 해주시고 이를 악!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천체 파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천체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호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천체 파트에서 문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힌트와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문제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천체를 완벽하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번, 아홉 번째, 10번, 럭키, 아그작! 예, 달의 위상에 관한 우리가 받는 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천체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요 바로 위상이라는 단어와 시직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위상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모양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왜? 공전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는 걸 우리는 바로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기가 변하는 거라고 크기가 왜 변하는 거야? 그렇지!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직경이 커지는 거고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직경이 작아집니다 즉,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서 크기, 시직경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천체들의 공전에 의해서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의 위상은 이 자료에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 그 힌트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아홉 번째 씹어먹기로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달의 위상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을 보면 얘들아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 자,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크기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진다? 지구와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보기 보시면 가깝다라는 힌트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 개념 힌트를 가지고 보기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또한 남중고도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중고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적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됩니까? 이 적경과 적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지금 보니까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지금 하지점 태양의 하지점에서 추분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망이 되기 위해서는 적경의 차이가 몇 시간? 12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달의 위상을 통해서 적경을 알아내야 되며 또한 적위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자,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장풍이가 지구과 모의고사를 지휘력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희들 이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이 나오는 거 있잖아 하진날이라는 조건이 아니고 조건 근데 보기를 해석하다가 위에 나온 조건을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았다 보기 중에서 위에 나온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문제 잘못 푼 거야 잘못 푸는 거라고 장풍이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다보니까 문제의 합리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되는 문제는 조건을 주지도 않아 그러니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다 활용하세요 라는 뜻이라고 이데 하진날 달은 모두 자정 무렵 그러면 자정에 남중하는 요 달은 뭐야 그래 망입니다 그러면 남쪽을 바라보고 아 좌동? 아 우서예요 자정에 동쪽 하늘에 뜨는 달은 하연달 자정에 서쪽 하늘에 지는 달은 상연달 바로 나와 달의 위상은 하연달이다 이런 거 위상 문제 나오죠 자 남중고도 달의 적경 달의 적경은 뭘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라? 하진날 그래 이렇게 힌트를 얻어내는 거야 달의 위상을 가지고 되니? 자 또 다른 유형 볼게요 자 이러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21시의 적도 우리나라 북극에서 관측한 달의 모습입니다 자 봤더니 얘들아 얘는 무조건 서쪽 하늘이죠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의 서쪽 하늘이고 얘는 어디야? 적도입니다 그렇죠 수직으로 올라가 네? 수직으로 내려오고 맞습니까? 얘는요 어머나 쭉 지나가네 뭐야? 북극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위상에 따라서도 우리가 위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또한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당연히 북극이 가장 길겠지 맞니? 이런 문제도 얘들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 우리나라라는 힌트도 나와있죠 우리나라의 힌트는 북방구라는 것이고 달과 천황성의 방위각과 고도를 가지고 또한 하진날 자정 무렵 이런 힌트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달의 위상이라던가 달의 적경 같은 시각이 관측된다는 것 같은 시각이라는 건 뭐니? 자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달의 공전이라는 거고 달의 공전 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성월과 상망월 대님 27일이라는 힌트는 상망월을 가지고 비교해라 라는 힌트를 주는 거죠 대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연딸 하연딸 딱 보자마자 얘들아 하연딸 딱 보자마자 얘는 언제야? 그게 새벽이야 하연딸은 절대로 초저녁에 볼 수가 없는 달이라고 대님 그래서 이런 달의 위상을 가지고 아 새벽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자 또한 달이 뜰 때의 방위각 무엇을 보고 알을 수가 있어? 적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달의 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달의 적위와 적경 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달의 위상에 관련된 자료로 인한 기출 문제가 지금까지 봐봐 얘들아 2016년부터 계속 출제가 되며 2019년도는 6월 9월 수능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달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2020학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죠 또한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슈퍼문이 있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면 지구과학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지만 국어영역 지문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니? 그렇다면 우선 달의 위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장구가 다 풀어주면 좋겠지만 아임 비지 하! 하! 바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만의 기출문제는 지구력과 지존역을 통해서 좀 탄탄하게 다져주시고 우리는 이 씹어먹기에서는 무엇을? EBS 연계 교제를 풀어드린다는 것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선 달의 위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달의 위상변화 달의 공전의 위상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란말이야 그란말이야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 사이에 달이 어떻게 껴있어? 삭! 껴있지 그지?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어떻게 껴있다고? 삭! 됩니까? 여기 있는 삭은요 태양과 적경차가 0시야 되니? 왜? 얘는 태양과 같이 뜨고 지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인다고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남중되는 시간을 알아봅니다 얘는 뭐야?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되니? 어머 벌써 12시네 얘는 몇 시야? 15시 15시 얘는 18시 됩니까? 얘는 24시 얘는 3시 6시 미안 얘는 6시 9시 됩니까? 이게 바로 전부 다 남중되는 시간이라고 네? 그렇다면 얘들아 뜨고 지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자 이거야 기본적으로 뜨고 지는 시간은 12시간이야 다시 말하면 하얀 달은 봐라 언제 떠? 자정에 떠서 정오에 져요 그러니까 이 금음달과 하얀 달은 자세히 보면 얘들아 금음달은 몇 시에 떠? 새벽 3시에 떠서 오후 3시에 져요 그러니까 금음달과 하얀 달은 얘들아 절대로 초저녁에는 볼 수 없는 달이야 얘는 새벽에만 관측이 가능한 달이라고 맞아? 여기 있는 초승달 여기 있는 금음달 금음달 초승달 초승달은 몇 시에 뜨니? 아침 9시 떠서 저녁 9시에 져요 여기는 상현달은 몇 시에 뜨니? 정오에 떠서 자정에 져요 그래서 초승달과 상현달은요 새벽에는 절대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 하얀 달 금음달 나오면 첫 번째 힌트 뭐야? 아! 새벽이구나 상현달 초승달 나오면 무조건 뭐야? 아! 초저녁이구나 그것도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 얘는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 되니? 근데 얘들아 새벽 6시는 얘는 하얀 달은 어제야? 남중에 있고요 되니? 그럼 얘는 보름달은요 몇 시에 떠? 저녁 6시에 떠서 새벽 6시에 집니다 가장 오래 오래 관측이 가능하지요 되니? 우리가 얘들아 태양의 적경에 대해서 태양의 적경을 기준으로 이 달의 적경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태양이 얘들아 하진날이래 하지의 태양의 적경은 6시입니다 그러면 하진날에 상현달이 위치했을 때 이 상현달의 적경은 몇 시야? 12시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리고 얘 몇 시가 되는 거야? 18시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 망일 때 얘들아 태양과 달 망일 때 태양과 달의 적경 차이는 몇 시? 12시야 되니? 맞죠? 그렇다면 하얀딸일 때 자 하지라고 했을 때 하얀에서의 적경은 몇 시? 0시! 그렇지 됩니까? 이래서 우리 풍마니들이 서해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된다 맞잖아 이해 됩니까? 달의 적경까지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달은 뜨고 지는 시간은 꼭 기본적으로 우리 풍마니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야 알겠니 기본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초저녁 자 18시경에 보니까 18시경에 남중하는 때는 뭐야? 상현달 그치? 18시경에 동쪽 하늘에 있는 건 뭐야? 보름달 됩니까? 초저녁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새벽에 봐봐 새벽에 남중하는 거 새벽 6시에 남중하는 거 누구야? 하얀달 새벽 6시에 서쪽 하늘에 지는 건 누구야? 보름달입니다 50부씩 늦게 뜨죠? 50부씩 늦게 뜬다는 것 자 그리고 항성월과 상망월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성월은 우리가 매일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27.31이고 그리고 상망월은 얘네들아 위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망에서 망까지 삭에서 삭까지 29.51입니다 2.21이 차이나는 이유는 달이 공존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을 주위로 공존하기 때문이죠 상망월과 항성월 29.51 27.31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달의 남중고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아 망일 때 볼게 망일 때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아 하지야 태양이 여기 있다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망의 위치가 있으려면 달이 어디 있어야 돼? 달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하지점입니다 여름이라고 하자 여름에는요 달의 남중고도가 낮아요 천구의 적도보다 더 낮단 말이야 근데 겨울이라고 볼게요 자 동지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달은 어디 있어 얘네들아 망이니까 12시간 적경이 12시간 차이니까 망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동지점일 때는요 천구의 적도보다 높아요 남중고도가 되니? 그래서 겨울철에 달의 남중고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확인해 되니? 겨울철에는요 보름달 망입니다 태양과의 적경 차이가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익값 천구의 적도보다 훨씬 더 높아요 천구의 적도보다 낮습니다 이해 됩니까? 자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면 EBS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 힌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이가 EBS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면 정말 정말 진짜 좋겠다 하지만 뭐라고? IMB지 끝나고 또 어디 가봐야 돼 끝나고 세탁소 가야 돼 단줄이로 세탁소 가야 돼 구기구기 다 놓지 이러하거든 여하튼 어 EBS 문제를 꼭 풀어봐 주시고 우리 풍마니들이 어 제발 제발 지치지 말자 응? 다 해봐야 돼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의 넘버원이 게시판이에요 왜? 우리 풍마니들에다가 궁금할 때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을 때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미치잖아 장풍이는 선생님이 풍팸 게시판 조교 선생님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15명이 최대한 10시간 이내에 아니 바로바로 답변을 달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지구과학 전공자들에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수능 특강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있지만 달의 위상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의 문제를 위주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BS 수능 특강 자 170페이지의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의 9번 문제를 보시면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것도 힌트야 힌트를 다 다 알아야 된대 우리나라 북반구라는 힌트죠 자 우리나라는 힌트 자 또한 어느 날 19시 30분 19시 30분 자 초저녁입니다 근데 얘들아 시간이 굉장히 애매해 19시 30분이야 그치 19시 30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건 이날 화성은 충분점에 위치한다 어디에 위치한다 충분점에 위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란 말이야 이런 거 다 활용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라도 활용을 안 하면 잘못 푼 거라고 이해 돼?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지 여기에 나오지 활용을 안 한다면 이상한 거야 네? 그럼 봐봐 그림을 딱 보자 아 그림 달랑 요 그림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봐봐 여기 얘들아 초승달이 있고요 여기 화성이 있고 금성이 있단 말이야 대님 자 그럼 초승달이 딱 보자마자 우리 풍마이들은 어떤 힌트를 감잡아야 돼 얘는 언제야 새벽이 될 수가 없다고 언제 초저녁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 누가 봐도 얘들아 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쪽 하늘 맞니? 지고 있는 거야 서쪽 하늘이야 자 서쪽 하늘 알아내자마자 얘들아 기억보기 딱 봐봐 동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제끼어 되니? 바로 제끼었어 두 번째 관측 당시 금성의 적경은 달의 적경보다 작다 자 적경이라고 하는 것 장풍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 맞아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돼 그러니까 적경을 비교한다면 서에서 동이니까 그래 달의 적경이 금성보다 큰 거야 라고 하면 틀리다고 왜? 왜? 이 조건은 언제 쓸 거니? 이 조건이 왜 나왔겠니? 장풍이도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넣어야 되는 거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조건을 왜 안 활용을 해? 맞아요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은 커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적경이 되라 0시란 말이야 충분점이 2시니까 서에서 동으로 갑시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누가 더 커? 그렇지 금성이 크지 여기가 0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1 2 3 4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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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되니? 여기가 1시라면 여기가 23시라고 이해 돼? 적경이 금성이 크잖아 실수하지마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다음날 화성과 태양 사이에 이 각은 감소합니까? 자 우선 여기다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어요 자 이 각은 당연히 감소해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상대적 위치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이 각은 감소하게 돼 있어 그치?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 지구가 있었고요 화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운데를 딱 그었어 자 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은요 지금 서쪽 하늘에 보이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 서초동 되니? 여기 동세서 서초동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화성이 만약에 여기 있단 말이야 화성이 맞아? 그럼 화성은 어디 가겠느냐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봐봐 태양과의 이 각 태양과의 이 각입니다 태양과의 이 각 태양과의 이 각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될 거 아니야 태양과의 이 각 되니? 아 그래서 상대적 위치관계에 의해서 이 각은 감소한다 답은 기긋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짝 감이 옵니까?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어떠한 힌트 22번 볼게요 173페이지 22번 힌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어떤 관측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B 딱 보니까 얘들아 자 지금 딱 문제의 힌트 봅시다 첫 번째 북반구 어느 지역 3일 간격입니다 같은 시각에 관측한 같은 시각 같은 시각 지금 보니까 얘들아 남쪽 하늘에 뭐가 있어? 딱 보니까 하얀 달이 빡 아하 같은 시각 언제야? 새벽 6시 나와? 나와? 새벽에 관측한 것이다 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뭐야 좌동 우서 동쪽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금음달 있어야지 서쪽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 망이 있어야지 그렇지 새벽 6시니까 첫 번째 힌트 아 하얀 달이 남중하는 시각 새벽 6시 그렇습니다 기억 보기 보세요 새벽에 관측한 것이다 나오지 기억 제끼야 니은 비일 때 달의 적경은 6시입니까? 자 문제 봅시다 자 H는 아니 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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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할 이게 비지 비는 충분할 충분할 맞아? 그렇다면 봐봐 태양이 있었습니다 자 지구가 있었고요 달이 있었습니다 자 달의 하얀 달은 어디야? 여기라고 자 얘가 0시입니다 됩니까? 6시니까 얘는 몇 시가 돼? 18시 18시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 18시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비일 때 달의 적경은 몇 시야? 18시지 18시 되니? 하루 동안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자 시간은 얘들아 누가 더 길어? 우리가 봐봐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요 이렇게 봤을 때 망일 때는 몇 시간이야? 12시간 관측이 가능하지 얘는 6시간 관측이 가능해 얘도 6시간 관측이 가능하지? 그럼 봐봐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C보다 C가 어디였어? C보다 A일 때 더 깁니까? 아니요 C가 더 길지 당연히 보름달이 훨씬 더 길죠 망일 때 훨씬 더 큽니다 답은 기억이야 맞아 달의 위상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자 그 외의 문제들도 꼭 문제를 풀어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어 자 다음 갑니다 수능 완성책 갈게요 수능 완성책 102페이지에 5분 볼게요 102페이지에 5분 봅니다 자 야 문제 정말 심플하지 않아? 5번 딱 봐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평선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거야 야 문제 정말 심플하다 지평선이 있고 얘들아 이거 뿅 무슨 달이야? 수능 달이지? 수능 달 어느 쪽 하늘이야? 초전역 어느 쪽 하늘? 서쪽 바로 나오지? 그렇다면 봐봐 새벽 유관측한 것이다 기억 제껴 되니? 기억 제꼈어? 오케이 자 니은 디귿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보자 자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달의 고도는 현재보다 높다 그렇죠? 왜? 같은 시각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시각이야 자 그러면 다음 날은 어떻게 됐어? 좀 더 뚱뚱한 달이 어떻게 돼? 같은 시각에 여기 떠 있겠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떠 있겠지? 같은 시각에 맞아? 그러니까 고도가 더 높겠지? 맞니? 고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됩니까? 다음 29일 후에 이게 중요한 거야 29.5일 후에 자 29.5일은 항성월이니 삭망월이니 삭망월입니다 29.5일 해 29.5일 해 달의 위상은 같을 거예요 하지만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경을 물어봤습니다 적경 자 적경을 물어보면 적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30일 정도가 지나면 태양의 적경도 변하지요? 됩니까?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초승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적경이 변하기 때문에 달의 적경 29.5일 특히 상망월일 때는 적경이 변하겠지 어떻게 적경이 현재와 똑같겠니? 됩니까? 29.5일 상망월은 모양을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야 실제 공전주기가 아니지요 달의 적경도 달라집니다 돼 답은 니음만 맞아요 됩니까?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11번 104페이지에 11번 딱 보자 아 우리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이 이런 씹어먹기를 좀 자세히 보고 9월 모평에 정말 대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점점점 날이 갈수록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얘들아 점점점 11월 14일이 가까이 올수록 걱정과 한숨과 불안과 부담감이 엄청나지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자신감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꼭 우리가 가는 길만 가면 됩니다 응? 힘내자 절대로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알겠지? 꾸준하게 하면 돼 아 나는 일해서 공부가 안 돼 아니야 환경 탓 하지 말고 슬럼프라는 것도 겪지 말고 슬럼프는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슬럼프가 생기는 거야 슬럼프의 원인을 다 알아요 근데 괜히 말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오늘 하루도 분명히 다짐을 했을 것이고 그치? 밤에 잠을 자면서도 아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다짐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수험생의 길입니다 우리 흥만이들이 작은 것에 좀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버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내요 파이팅 자 어느 해 충분 날 충분 날 충분 날 나오잖아 충분 날 나오면 태양의 덕경은 영시 관측한 달의 모양과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달의 모양과 위치입니다 자 충분 날 이거 뭐야 언제야 자 지금 딱 보니까 충분 날 가운데 빡 남쪽 하늘 보름달 언제입니까 자정이잖아 자정 자정 무력이 관측한 것이다 좋아요 달의 덕경은 열두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 날이 얘들아 영시니까 망이야 망 망이니까 태양과의 덕경 차이가 몇 시간? 열두 시간 그래 열두시야 기역 니은 맞아요 디귿 다음 날 달의 남중고도는 이날보다 높다 라고 했습니다 아 남중고도 얘들아 남중고도가 나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적위 적위 자 그럼 봐봐 요렇게 천구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천구의 적도가 요렇게 그려져 있고 되네 자 여기 황도가 그리고 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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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봅시다 자 지금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충분 날 자 그러면 얘들아 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 달은 요쯤에 있는 거지 백도와 황도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거지 왜 태양과의 적경이 열두시간 차이니까 그럼 다음 날 됐을 때 얘가 어디로 가겠니 얘들아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저기가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로 가겠지 저기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남중고도는 높아져 낮아져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겠지 돼 돼 답은 기억리근이 할 수 있겠지 자신감이 생겼지 할 말 하겠지 그치 살짝 기분이 좋아졌지 어 뭔가 될 것 같지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으면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 될 것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지 될 것 같으면 되는데 될 것 같아 돼지 그럼 돼 어 될 것 같지 돼 돼 해봐 해봐 해보면 돼 자 우리가 이제 달의 위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풍마니들이 이 천체 파트 손도 못 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찍어야지 라는 말도 되더라 캐내버려 알겠니? 캐내버려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고 도전해보면 됩니다 우리 풍마니들 오늘도 오늘도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이제 씹어먹기 마지막입니다 어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망원경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풍마니들 오늘도 힘내주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마라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니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